이쪽으로 얼굴 돌려와봐. 하나, 둘, 셋! 너 수민이는 어떡하냐? 너 걔랑 썸터잖아. 아니야, 그런 건. 송이한테 찾았어. 이유가 뭐래? 나한테 화났을 거야. 야, 너 그럼 걔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야?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냐? 아픈 애가 왜 그랬지? 이유가 뭘까? 이제 더 좋아지려고 그랬거든.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싶어. 나는 뭐가 중요한지 알거든.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. 너는 나 좋아해? 야, 너는 나 좋아해?